고서를 읽어주는 서생 둥국사기 스물한번째 시간입니다. 신라 통일 신라 여 당 병역 멸 백제 고구려 당 분기지 치 도독 등 관 기이 신라 점취 백제지 차 납 고구려 반중 당견 사 책지종 위 불보그 당황 노지 사 유인괴 뇌구 왕 상위 사과 연 경취 고구려 남 경주군 차 무효랑 문무왕씨 최다 김유신지 공 성업 통일야 하구 려제 선망어 신라호 신라 능득 인화 군인 신충인 M인지 고야 기법 후 장 전사 인작상 급 기일족인지 취이 숭상 저르 이 임전 기사야 차비 려제지 소 능급 의 풀을 달아볼까요 신라 여와 당 병역 멸 백제 고구려 하고 당이 분기지 하고 치 도독 등 관 기이 신라 점취 하여 백제지 하고 차 납 고구려 반중 하다 당 견사 하여 책지종 하였으나 위 불보그라 당황이 노지 하여 사 유인괴로 침구 하니 왕 왕이 상위 사과 연 하나 경취 고구려 남 경 주군 하다 차무완 학교 차 무혈왕 문무왕씨 오의 최다 하여 김유신지 공이 성업 통일야 하고로 려재가 선망어 신라호와 신라 능득 인화 군인하고 신충이 M인지 고야라 기법이 후장전사인 작상급기일족인지 소이 숭상절으하여 임전기사야라 차, 비, 려재지, 소, 능금냐 해석을 해보면 신라와 당이 힘을 합쳐 백제와 고구려를 멸하고 당이 그 땅을 나누어 도둑 등 관을 이미 설치하니 신라가 점점 백제의 땅을 취하고 또 고구려에 배반한 무리들을 받아들였다 그러니까 이미 이제 전쟁이 종식되기 이전에 당은 이미 고구려를 어떻게 관할할지를 미리 다 끝냈다라는 거죠 계획을 독차지하겠다라는 거였겠죠 당이 사신을 보내어 그 시종을 꾸짖으니 불복하였다 당왕이 노하여 유인계로 하여금 침략하게 하니 왕이 오히려 사과하였으나 끝내 고구려 남경을 취하여 고구려 남쪽 경계의 주군을 취하였다 이에 무혈왕, 문무왕 때에 가장 많았으니 김유신의 공으로 통일의 업을 이루었다 어째서 고구려와 백제가 먼저 신라보다 먼저 망하였는가 이제 자주 쓰이게 되면 이 명칭 같은 경우를 한 자만 이렇게 넣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글에 대한 시대와 그런 기본적인 걸 알지 못하면 뭐 이렇게 모를 수도 있죠 특히 서감문들 개인과 개인이 주고받은 그런 글들은 그들만의 공유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가서 그걸 해석을 하려고 보면 되게 어렵죠 뭐 그림도 그렇죠 그런 그렸던 상황을 이해를 해야만이 그 그림을 이해할 수 할 수 있으니까 어쩜 좀 그림과 이런 글들이 좀 비슷할 수가 있겠네요 이거는 이제 반어법이죠 반어법 하고 어째서 했겠는가 신라 신라보다 먼저 망하였는가 신라는 사람들이 능히 사람들이 교화를 얻어 교화가 되어 그래서 군주는 인자하고 신하는 충성스럽고 백성을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고야 연고고 하기 때문이다 그 법이 전쟁에서 죽은 사람을 장례를 후하게 치러주고 산과 산과 벼슬을 주었다 후하게 치러주고 그 죽은 사람의 일족의 사람에게 상과 벼슬을 주어서 그 절개와 을을 숭상 하였기 때문에 소위 하였기 때문에 전쟁의 이맘에 죽기를 기약하였다 이것은 고구려 백제가 능이 미칠 수 있는 바가 아니다 그러니까 신라 사람만 그렇게 할 수가 있지 고구려와 백제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를 못한다 약간 좀 자기를 좀 과장하고 자랑하고 상대를 비하하는 표현이었네요 신라 멸망 효공왕 시 강 장 일척 경명왕 원년 거금 구 백 팔십 구 년 야 고려왕 고려 왕건 벌 궁예 즉 왕위 국세 익성 왕 견사 빅문 으 효공왕 때에 강장이 일축 하고 경명왕 원년에 거금 구 백 팔십 구 년 야라 고려 왕건이 궁예를 벌 궁예 하고 즉 왕위 하니 국세가 익성 하고 왕위 사 견사 하여 빅문 으라 효공왕 때에 영토가 날로 줄어들었고 경명왕 원년에 지금으로부터 구 백 팔십 구 년에 고려 왕건이 궁예를 대신하여 왕위에 죽여 하였다 구국의 세력이 나라의 세력이 더욱 성하여 왕이 사신을 보내어 빅문 맞이하여 뭐 물었다 뭐 이런 뜻입니다 드디어 왕건이 들어섰네요 음 음 우리가 5천년의 역사 가운데 음 실은 고려 때의 역사가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제가 번역해서 나가는 게 좀 힘들 수도 있고 그런데 한번 또 꾸준히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 5 자막제공 배달의민족